네 우리 박초사님 목걸 잠수기에서 시작하더니만 그 다음날 덩어리 이거 얼마야? 사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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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4자에 가까운 상황이 사이즈 한 마리 하고요 방생하고 와 첫 수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또 와 덩어리 좋습니다 30 얼마 한 수 하고 이제 목걸 잠수기에서 하고 마감해서 갑니다 와 목걸 잠수기요 더러더러 나옵니다 여러분 군인위청 강의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 되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